엘크 마린 기존 보트와는 또 차별화된 공간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공중부양형 콘솔에 디자인적인 요소를 가미해서 컬러를 매치를 했고 기존 립보트들의 단점인 콤비보트라고 하는데 립보트들의 단점인 튜브 교체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FRP 자체 레일을 두개를 설치를 해서 조립형 튜브를 이번에 장착을 해서 출품을 했고 기존의 레저보트 시장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컬러도 블랙과 레드 또 약간의 금속 소재의 크롬과 카본까지 접목했고 최첨단 장비인 어탐기 및 기존의 콤비보트에서는 탑재하지 않았던 탑마운트까지 그래서 옵션을 상당히 업그레이드 시켰다고 보실 수 있고 앵글러들의 낚시를 좋아하시는 보팅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의 편의성을 제공하고자 낚시대 꽂이 로드거치대를 롤바 상단에 장착을 했고요 낚시 사용 도중에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옆쪽 저희의 특징인 핸드레일에 부착을 해서 상당히 편의성을 도모한 이번에 모델을 가지고 출품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쪽에도 보면 기존의 선장석도 저희가 약간 고급화시킨 선장석과 어창을 100리터를 기본으로 나가 기본형으로 어창 100리터와 앞쪽에 아이스박스 48리터 또 선수 쪽으로 연료통 금속재 연료통 스탠레스 연료통 78리터 그렇게 해서 모든 원스톱으로 아이스박스도 내장이 되어 있어서 아이스박스를 들고 탈 일도 없고요 낚시대 가방도 가지고 타지 않아도 현재 LX500에서는 원스톱으로 모든 레저를 즐기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번 창원보트시에 오시면 저희 엘크마린에서는 기본 LX 럭셔리 모델도 있고 기본형 모델도 있어서 다양하게 옵션을 직접 보시고 선택하실 수 있기 때문에 직접 방문하셔서 선택하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실 것 같습니다 이상 엘크마린 청주전시장 대표 조영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